벤노의 원형 자석 필터 시스템입니다. 너무 자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편하게 적용이 되고 해제를 하는 것 또한 너무 편리한 1초만에 결합되고 해제가 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필터를 덧대어서 쓰는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압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슬림 베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겹쳐서 사용했을 때의 간격도 상당히 조금 밖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 손상이 여러 매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발생되지만 그 폭을 상당히 줄여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렌즈캡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약한 자력으로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압캡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엔디필터를 모든 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겹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좀 더 강한 농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최소한의 엔디필터 매수로 다양한 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어쨌든 자석 필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탈부착이 되는데 이 부분이 기존 필터들은 원형 필터 열심히 돌려서 빼고 열심히 돌려서 또 끼워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석 방식으로 해결을 해내고 있고 사각 필터 방식은 앞쪽에 좀 크다 커다란 렌즈 사각 필터 홀더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위에 필터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매의 필터를 쓸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원형 필터는 부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매의 필터들을 이렇게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각 필터와 기존 원형 스크립 방식의 원형 필터의 장점들을 사실상 거의 모두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각 필터 시스템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ND와 CPL, UV, 야경 필터, 나이트 필터 같은 여러 가지 스타 필터까지 여러 가지 필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라데이션 필터는 롱도를 위아래로 사각 필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때문에 좀 일반적인 방식이 아직까지는 그라데이션 필터가 없다는 점이 좀 약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전형적인 형태의 그라데이션 필터까지는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석 필터가 체결이 되었을 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거나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려내는 방식으로는 자석이 필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당히 편리한 착탈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그네틱 어댑터 링이 있어야, 자력이 있어야 다른 필터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어댑터 링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렌즈는 77mm이기 때문에 77mm-82mm의 스텝 다운 링 마그네틱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82mm를 기준으로 좀 많이 필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82mm 렌즈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스텝 링을 사용하셔야 되고 82mm 렌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방식으로 UV 필터거든요 근데 UV 필터만 이렇게 장착해서 스크롤 방식으로 넣게 되면 다른 필터들은 마찬가지로 이 UV 필터가 마그넷 어댑터 링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UV 필터와 ND 필터, CPL 필터 등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화질 저하는 UV 필터 앞에다가 ND를 또 덧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화질 저하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울트라 슬림 구조로 이 필터와 필터 간의 간격이 상당히 좁은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지는 않은 타입의 렌즈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화질 저하 조금은 감소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UV 필터를 마그넷 UV 필터를 사용하고 그 위에 ND나 CPL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화질 저하를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싶고 완벽한 렌즈 자체의 퀄리티를 모두 뽑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82mm 마그네틱 어댑터링, 82mm to 77mm 스텝 다운닝, 82mm to 67mm 스텝 다운닝 같은 어댑터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각 필터와 원형 필터의 장점들을 모두 고루 갖추고 있고 상당히 편리한 방식이라 업닝을 사용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후드도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하고요 다만 앞캡이 울트라 슬림 베젤을 갖고 있어서 일반 렌즈 앞캡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마그네틱 전용 앞캡 정도는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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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